31일차 32강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익코스 하면 영어로 하자면 익 이런 뜻이죠 그래서 푸뉴마, 영, 그래서 푸뉴마티코스 그러면 신령한 영적인 그런 뜻입니다 스페이레타이, 소마, 푸시키콘 스페이레타이, 소마, 푸시키콘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시케에서 푸시키콘, 육신의 몸으로 심기워지지만, 묻히지만 에게이레타이, 소마, 푸뉴마티콘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에 스트라티오테스, 여기 나오는데 요거는 에스우 형태의 일변화 명사인데 남성인 경우입니다 스트라티오테스, 군인병사고요 쉰카코 파테손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나쁜 것을 견디라 요런 얘기죠 쉰니, 카파 앞에서 쉰이 됐고요 감마루 그리고 카코, 카코스 나쁜이죠 그리고 파테손 이거는 파트 요게 뭔가를 겪다 뭐 이런 뜻이고요 호스칼로 스트라티오테스,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토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얘기고요 쉰니에미,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우, 가르, 쉰에칸, 에피, 토이스, 아르, 토이스 그리고 못하였기 때문이다 요런 얘기인데 쉰에칸, 그러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에피가 있죠 그래서 토이스, 아르, 토이스 빵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프로네오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인데요 호, 프로, 논, 텐, 헤메란, 퀴리오, 프로, 네이 그리고 생각하는 자 근데 관심을 가지는 자 깊이 생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 프로, 논, 텐, 헤메란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자 숙고하는 자도 퀴리오, 프로, 네이 주님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케라, 케라스 이거는 과부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파레스테산 파라, 히스테미 그래서 옆에 서 있다 아우토, 그의 옆에 서서 파사이, 하이, 케라이 모든 과부들이 클라이우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여기가 분사죠 그러니까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아디키아, 디키아, 디케 에서 아가 붙은 거죠 그래서 불리, 공평하지 못한 이런 얘기고 아쿠사테티, 호, 크리테스테스 아디키아스 레게이 불의의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속격은 여기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요 불의의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티가 있어서 말하는 것 이렇게 되고요 아이깁토스 호도스 아이깁토스가 이게 오스로 끝나는 여성명사예요 아이깁토스 지명에 관한 게 오스로 끝나지만 여성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이 파트리아르카이 젤로 산테스텐 요셉 파트리아르카이 그러니까 조상들이 젤로 산테스텐 요셉 요셉을 시기하여서 아페돈토 아포디도미에서 변한 거죠 에이스 아유깁톤 이집트로 그를 팔았다 연결이 되니까 요게 산테스 요게 분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호이 파트리아르카이 조상들이 젤로 산테스텐 요셉 아페돈토 에이스 아이깁톤 요셉을 시기하여서 이집트로 팔았다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아나블레포 아나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가 하나는 위 하나는 다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뜻이 다 사용이 돼요 아나블레포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못 보다가 다시 보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위를 쳐다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카이 아나블렙사스 엘레겐 그러니까 다시 보고서 다시 눈을 뜨고서 말했다 블레포 투스 안드로프스 제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런 뜻이 되겠고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여기에 그노리조 알리다 드러내다인데 그노리조 대휘민 너에게 알리노니 아델포이 형제들아 토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을 알린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립니다 형제들이요 데카 열이란 뜻이고요 덴드론 나무란 뜻입니다 에크가르 투 카르프 토 덴드론 기노스케타이 왜냐하면은 열매로부터 나무를 알게 된다 안다 요런 얘기고요 둘 유오 종이되다 종로를 타다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기 좀 더 보면은요 둘 유에인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요 얘기인데 카이 만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재물신을 섬길 수가 없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문맥상 아는 거지 겸하여라는 게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헬렌 헬레노스 헬라인이란 뜻이고요 에산데 헬렌의 스티네스 어떤 헬라인들이 있었다 에크톤 아나바이논톤 올라온 이들 중에 어떤 헬라인들이 있었다 요런 뜻이 되겠고요 헤오르테 명절 절기 축제 요런 뜻이죠 엔데 헤오르테 엔데 앵귀스 헤 헤오르테 톤 유다이온 헤 스케노 페기야 여기 보면 여기 앞까지만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웠다 근데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헤 스케노 페기야 스케노가 장막 요런 뜻이고요 그래서 스케노 페기야는 초막절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엔데 앵귀스 헤오르테 톤 유다이온 헤 스케노 페기야 그리고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켈류어 명령하다 명하다 퀴리에 주여 에이시에이 당신이심이라면 켈류손메 나를 명하셔서 뭐라고 명하느냐 부정용사가 와있죠 엘테인 에로코마이에서 엘트 됐고요 엘테인 프로스세 에피타 휘다타 물 위로 당신에게로 오라고 명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만타노 여기에서 마데테스 제자가 나왔습니다 카토스 마테테 이와 같이 너희가 배웠다 아포 에파프라 투 아가페투 아가페투 쉰들루 헤문 우리의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로부터 너희가 배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사들만 함께 다시 변화형들 먼저 쉰이엠이가 있었죠 아피엠이 쉰이엠이다 히엠이 동사의 변화를 하게 되는데 자 보면 히엠이 에쏘 좀 변화가 많이 됩니다 미래는 에쏘가 되고 그러니까 쉰에쏘가 되겠고 쉰에카 이 형태였죠 부정과거 그리고 에이카 완료가 이렇게 되고 에이마이 에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미를 잘 보세요 히엠이 에쏘 에이카 에이카 에이마이 에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프로네오 생각하다 숙고한다 프로네소 에프로니사 페프로니카 여기에서 완료일 때 이 P로 시작하는 거는 완료의 그 자음이 반복될 때 앞에 요게 P가 되죠 요게 원리가 사실은 요거는 요건 굉장히 강한 발음인데 요거 더하기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뿌 푸가 이제 맞는 그 발음이 맞는다고 보는데 요 강한 발음이 두 번 나오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우리가 단어를 발음할 때에도 좀 경제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페프로니카가 되지 페프로니카 하면은 이게 한 단어를 발음하는데 지나치게 힘이 많이 들죠 그런 발음은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네오 프로네소 에프로니사 페프로니카 요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요기에서 하나 염두에 두실 거는 블레포의 합성 동사들이 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 블레포에서 변화를 이 호라오 쪽으로 가가지고 불규칙으로 보기도 하는데 블레포 자체는 규칙이에요 블레포 블렙소 요렇게 바뀌는데 아나블레포도 마찬가지죠 블레포 블렙소 에블렙사 요기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요기까지가 이제 규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베알레파 베알렙마이 에블렙텐 요렇게 됐는데 요기는 조금 완료가 조금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블레포 블렙소 에블렙사 베알레파 베알렙마이 에블렙텐 요렇게 되는데 요기가 바뀌는 것에 있어서 요 완료 형태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 그노리소 제타로 끝나는 경우에 시그마가 들어갈 경우에 제타가 빠이죠 그노리소 에그노리사 없고 없고 에그노리스텐 이렇게 되고 그노리죠 그노리소 에그노리사 에그노리스텐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다음에 명령하다 뜻의 켈리오는 부정과거가 에켈리우사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켈리오 없고 에켈리우사 행복하십시오 ipad 에 конт